여자였을 것 같아요 전생에 여자였을 것 같아요 전생에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여자였을 것 같아요 남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인?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? 아니면 저 근데 그 생각도 있었어요 군인이었을 것 같아요 군인? 군인을 한번 해보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유독 그 총 있잖아요 장난감 총이라든지 그런 총기 밀리터리 관련해서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뭔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유독 그런 거에는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되게 자 이제 이렇게 준 리더고 소감이 어때요? 떨려요 떨려? 무대 위에 있다 생각해 봐 수많은 팬들 앞에서 오빠 뭐 오빠 지금 말한대로 지금 무대 위에 있어요 선인장 그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열기를 느껴봐요 자 설명해 주세요 뜨거워요 좋아 지금 어느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나요? 엄청 큰 곳에 엄청 큰 곳에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만명 만명 좋아 그래서 직감을 따라 셋만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전생입니다 어디에 있나요? 단상에 있어요 단상에? 네 아 무대? 구두를 신고 구두를 신고 그 어떤 구두예요? 남자 구두 여자 구두예요? 남자 구두 남자 그 단상에 왜 올라간 거야? 연설하러? 노래 부르러? 춤추러 춤추러 동양이예요? 서양이예요? 서양이예요? 서양이예요 구두으로 신었다보니까 서양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몇 살 쯤으로 느껴져요? 서양이예요 서양이예요 그럼 춤을 춘다는 것은 댄서인가? 노래도 하나요? 아니요 그럼 춤만 추네? 네 자 어떤 춤을 추는지 봅시다 복장이 어때요? 피에르 복장으로 춤을 춘다 피에르 복장으로 춤을 춘다 춤추는 춤춥니다 그 느낌을 느껴봐요 반상에서 피에르 복장을 하고 춤을 춥니다 자 묘사해 보세요 지금 리듬을 타고 있네요 이왕이면 좀 더 동작으로 보여줘 봐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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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발도 그냥 스탭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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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구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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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내가 오늘 백구두 신고 왔잖아 반격이 몇명 정도로 보여요? 3층까지 있어. 3층까지 있어. 와! 대단한 규모네. 이제 끝났어요. 와! 멋있다! 축하해! 아! 연도가 몇 년쯤이에요? 연도는 모르겠는데... 복장이... 복장이. 중세시대 정도? 이름이 뭐예요, 이름? 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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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결혼했나요?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요. 드로이. 응? 드로이. 드로이? 예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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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? 예뻐요. 결혼 안 했고? 네. 그냥 사귀네? 네. 연인으로? 그럼 그 여자는... 그 여자도 혹시... 뭐 이런 스텝 댄서라거나... 이쪽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가? 아니요. 아니야? 그냥 일반 여자네? 귀족같아요. 귀족이고. 근데 왜 결혼 안 하고 그냥 사귀기만 할까? 속박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엄마, 아버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. 어떤 얼굴이 생각나요? 나이가 많아요. 아버지는 어때요, 아버지? 아버지 생김새? 아버지가... 귀족인 것 같아요. 아버지가 귀족이다. 귀족 집안의 자재가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... 혹시... 어땠을까? 안 좋아하지. 안 좋았어. 아... 부모한테는 인정 못 받았을 수도 있겠네?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하지. 응,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하고... 그럼 그는 반대를 뚫고... 내 길을 갔나 보다, 그지? 네. 현실은 어때요, 실제로? 똑같아요. 죽을대로 가요, 이제. 몇 살쯤에 어떻게 죽는지 가봐요. 아파요. 응? 아파요. 아파? 응. 병 걸렸나 보다? 어디가 아파? 늙었어요. 응? 늙었어요. 아, 늙었어? 많이 살았나 보네요. 누워있는 모습 봐요. 그때까지도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나요? 아니요. 나중에 결혼했나? 네. 그 여자하고? 다른 여자. 다른 여자하고. 자식도 있나? 아들이 한 번 읽고. 아들이 한 번 읽고. 아들이 한 번 읽고. 아들이 너무 어려요. 뭐라고? 너무 어려요. 너무 어려요? 그 아들은 지금의 누구로 연결돼? 찬이. 찬이. 아, 찬이. 아, 찬이. 아, 찬이. 아, 찬이. 아빠. 목소리 들어봐. 아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. 미안하면 나중에 찬이한테 잘해주면 돼. 잘 컸으면 좋겠어요. 잘 컸으면 좋겠어요. 잘 크라. 자유분방하게 살았다. 응, 자유분방하게 잘 살았다. 인기를 누리고, 그렇지? 응, 인기를 누리고. 어. 응.